대형 손해보험 5개사가 다음 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.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25일에서 27일 책임개시건부터 보험료를 2에서 2.5% 인하할 예정입니다. KB손해보험은 다음 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책임개시건부터 보험료를 2% 내립니다. 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%, 메리츠 화재도 2.5%를 다음 달 중 인하할 예정입니다. 삼성화재도 타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% 내리기로 했습니다.